안녕하세요. 어드벤텍 무선 IEO 솔루션 온라인 전시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IoT 솔루션을 위한 무선 IEO 모듈입니다. 강연자를 소개하기 전에 어드벤텍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IEO 모듈 아담 2000 시리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은 IoT가 급속하게 현실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IEO 모듈 및 무선 메시 통신 모듈을 포함한 일련의 IoT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 전원 관리 및 IEO 기술을 통합한 아담 2000 시리즈 모듈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급일을 포함한 IEE 802.15.4 무선 표준에 기반하여 네트워크를 쉽게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렴한 가격과 낮은 듀티 사이클을 통해 독립형 장치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비용 효율적 원격 IEO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편적인 모드버스 RTU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아담 2000 시리즈 제품은 IPC, 아담 시리즈, 에키 시리즈 및 웹 액세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드벤텍 제품과 함께 어떠한 스카다나 산업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안정적인 원격 분산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드벤텍 IoT 장비의 여러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담 2000 시리즈는 IoT 솔루션의 새로운 제품인데요. 자세한 이유를 돕기 위해 산업자동화 그룹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스코트 창 씨를 모셨습니다. 스코트 씨는 어드벤텍의 무선 IEO 모듈 프로덕트 매니저로 아담 2000 무선 센서 네트워크 모듈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코트 씨를 모시겠습니다. 스코트 씨, 안녕하세요. 최근 휴대폰과 같은 IoT 장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를 양방향 글로벌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드벤텍은 이것을 인텔리전트 플래닛, 즉 지능화된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드벤텍이 IoT 기술을 사용하여 지능화된 지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계획입니까? IoT 개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IoT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로 설명하며 지구 전체를 덮는 세밀하게 짜여진 거대한 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의 각 노드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노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망의 구성은 매우 세밀해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 구성을 위해서는 자동화 및 정보 기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명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이러한 망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250억 개의 지능형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술적으로 IoT는 도구적, 상호연결적, 지능적 계층의 3개의 레이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산업자동화 그룹은 3계층 중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적 계층과 상호연결적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IO 모듈은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와 RS-485, 이더넷, 모드버스, 이더넷 IP 및 프로피버스와 같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IoT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어드벤텍은 유선에서 무선 IO 모듈로 제품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드벤텍은 올해 WSN, 즉 무선 센서 네트워크, 와이파이, GPRS, 3GA라는 다양한 무선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사용자를 위한 전범위의 무선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어드벤텍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일련의 IoT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WSN이란 무엇이며 어드벤텍은 WSN의 특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WSN은 Wireless Sensor Network의 약자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기술은 실제 생활에서 센서와 작동장치를 다른 장치와 사용자에 통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센서 무선 통신을 의미합니다. 어드벤텍은 새로운 무선 I-O 모듈인 아담 2000 시리즈를 통해 자동 복구 메쉬 네트워크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 2000은 초저전력 소비인 IEEE 802.15.4 표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2.4 GHz 주파수 밴드를 사용해 와이파이와 유사한 장거리의 통신 범위를 지원합니다. 아담 2000 시리즈는 저전력 소비 설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분당 샘플링 및 데이터를 한 번 전송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AA 알카라인 배터리 2개로 최대 1년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담 2000 모듈에는 온도, 습도 또는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배선이 필요 없는 아담 2000 시리즈는 무선 전원 공급, 통신 또는 센서 연결을 통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볼 때 아담 2000 시리즈는 WSN 표준을 준수하고 배터리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매우 잘 설계된 제품이군요. 배터리만으로 1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무선 제품이 기존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을까요? 예, 통합될 수 있습니다. 아담 2000 시리즈는 보편적인 자동화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추가적인 드라이버 없이 아담 2000을 기존 소프트웨어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 4000 및 6000 시리즈와 완벽한 통합이 가능하며 토탈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모듈의 경우 성능과 전력 소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엔드 디바이스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센서에서 지정한 특정 이벤트 트리그가 발생하면 모듈은 활성화되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저전력 소비로 인한 긴 배터리 수명이라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무선 제품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점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어드벤텍은 사용자를 위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물리적 와이어에 연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모듈 설치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드벤텍은 소프트웨어 유틸리티에 현장 조사 도구를 통합했습니다. 사용자는 통신 품질, 배터리 상태 및 아이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평면도 이미지를 유틸리티에 삽입하고 해당 모듈을 드래그해서 실제 위치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담 2000 시리즈는 무선 통신을 통해 펌웨어를 구성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설치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룬 무선 및 유선 아이오 모듈을 통해 어드벤텍은 다가오는 IoT 시대의 모든 도전과제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솔루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를 통해 전 세계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능화된 지구 구현에 대한 어드벤텍의 비전입니다. 스쿠트씨, 무선 아이오 모듈에 대한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 현재 부스 채팅방에 대기 중인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전시홀을 둘러보시기 전에 세미나 곳곳에 아담 아이콘을 찾아 퀴즈에 도전하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어드벤텍 고급 백팩을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